4번째 멀티를 빨리 가져가는건데 이러면 윤중이형 같은 경우에는 테크가 빨라야 되는데 테크도 지금 굉장히 느리고 이거 내가 봤을때 윤중이형 스타일상 캐리어를 가지 않을까 캐리어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또 프로게이버이기 때문에 정말 감이 있거든요 감 그렇죠 캐리어 왜냐면 프로게이머에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캐리어이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캐리어네요 이러면서 12시 멀티를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6시 멀티를 본거 일찍 봤으니까 저거로 12시 멀티를 빨리 가져가야되요 아직 못이겨요 캐리어 간다고 하더라고 이러면서 아 투셔틀 하 이거 안 들켜야되는데 벌처에 벌처에 안 들켜야되 이거 뚫을 수 있으려나 이게 조금만 늦게 온다면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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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이형은 이영호가 아니거든 어 이영호는 이건 다 막는데 보성이형은 못 막을 수 있거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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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팔질러하시면 뚫는다 이야아 그래 보성이형은 이영호가 아니거든 그래 무브타 무브타 쭉 땡겨 질러질러질러쭉 질러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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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 커맨드만 보시자 커맨드만 보시자 날아и 자 까 근데 어적쩡하게 막히면 안되거든요 그래그 Horace 스탑폭터가 안오기때문에 어라 지금 스탑폭터도 다 완성되있고 지금 유펙토리라서 더 점점하게 좀 막히면 피해는 엄청 많이 줬는데 네번째 벌트가 늦어서 이러면서 네번째 벌트가 완성이 됐으면 굉장히 유리한건데 이러면 또 테라 할만하거든요 왜냐면 투아머리기 때문에 아 추가병력이 제가 봤을때 마인 이런것 때문에 안온것 같은데 아 추가병력이 왔었으면 6시 벌티 들수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아 12시 벌티가 너무 늦었다 이렇게 되면 테라 할만한데 진짜로 어 이렇게 되면 테라니 할만해요 왜냐면 6시에 SCB 다 붙이면 되고 어차피 SCB같은 경우엔 많거든요 많아서 투아머리에다가 7팩토리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거 스타포트에서 드랍시 한 마리 찍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또 피해줄수있거든요 12시에다가 캐리어 일단 뜬거 내가 봤을때는 확인 된것 같은데 12시에 12시 벌티 넣는거 보고 캐리어인거 지레심작 했을거 같거든요 이러면은 골리아시랑 그렇죠 골리아 뽑는거 보니깐 캐리어 봤네요 골리아 찍는거 보니깐 캐리어 본거 같고 이렇게 되면은 곧있으면 2일업 찍힐 때 한방 나가면은 프루토스 입장에서 막기 굉장히 까다롭죠 포지도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태라가지고 공이롭도 안되있는 상태라서 근데 게이트같은 경우엔 굉장히 많기때문에 테란이 섣불리 진출하다가는 프루토스한테 병력 다 싸잡아옵힙니다 어 이런거 좋아요 아 이런게 좋지 원드랍 좋아가지고 어 이런게 좋아 이렇게 하면서 골리아 벌처 캥크 다 모아가지고 한방 나가야돼 2일업게 해설하지말라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 하 근데 햘 그래 흐is believe men 하루에 몇 번씩 삐지냐고? 화 하나도 1 선물 감사합니다 하나도 아멘 나 윤충우 형 팬이었지 왜냐면 제가 이제 텐트스타리그 해설자였기 때문에 그냥 중립해서 봤는데 윤중이 형편이었지 깜빡했습니다 깜빡했어요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그런데 6시가 너무 온전하게 돌아가가지고 캐리어 운영을 잘해야되는데 근데 윤중이 형이 캐리어 운영 잘해 어 윤중이 형 캐리어 운영 잘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존하는 아프리카 BJ들 중에서 프로토스 캐리어 운영 잘하는 사람이 1위가 영하영이고 2위가 윤중이 형인 것 같아 윤중이 형 캐리어 캐리어 운영 잘해 캐리어 운영 잘해 아니 태균이 형은 솔직히 말해서 캐리어 운영 못해요 내가 그 다시보기로 태균이 형 라이드 오브 발키리에서 박성균이랑 하는거 봤는데 그따위로 아냐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할말은 해야겠어요 그따위로 아냐 나는 여러분들 이럴때만 스타 BJ로 이렇게 쳐주십니까 여러분들 스타 BJ로 쳐주지도 않다가 무슨 맨날 이럴때만 스타 BJ로 쳐주십니까 와 와 조성이 형이 이런거 잘하는 것 같아 진짜로 프로토스 짜증나게 하는거 이런거 잘하는 것 같아 와 이거 짜증나겠다 진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또 캐리어 돌아와야 되거든 이거 하나때문에 어 캐리어가 지금 뭐 여기가가지고 터렛을 부수는지 이러야 되는데 이거 드랍시 하나때문에 캐리어 쓰지도 못하고 이거 막으러 가야되거든 보성이 형이 이런걸 잘해 진짜 캐리어 6개까지 쌓였습니다 아니 근데 윤중이 형도 할만한거 같은데요 캐리어 6개까지 모이고 근데 윤중이 형이 지금 빨리 에 스타팅 월티를 빨리 가져가야되는데 스타팅 월티를 좀 약간 느리네요 아 이런거 이런거 하지마 하지말라고 아 이런거 하면 안돼 윤중이 형 제발 아 아니 그리고 이 병딱같은 새끼들 왜 탱크를 잡으려면 잡지 왜 안잡고 여기 하나 남겨놨어 아 하 하 하 진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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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윤중이 형 이런 센스가 좋아 도스가 질 수가 없다고? 아 진짜? 아 그런데 나 질 것 같은데 왜? 질 수가 없어? 아닌데 질 것 같은데 아니 이 형 왜 가스를 안케 템플러가 좀 약간 느린 것 같은데 질 수가 없어? 근데 한타 싸움 한번 싸워봐야 되지 않나? 한타 싸움 싸워봐야 되지 않나? 아 그렇지 아 이게 캐리어를 쓰면은 테란이 짜증나는게 한타 싸움 가면 이런 빈집이 존나 짜증나거든요 캐리어로 6시에 있는 와 뭐야 이거 와 그래 존나많이 지웠네 아니 근데 필요 없잖아 이거 이거 돌아봐야지 빨리 이거 오 탱크만 딱 빼고 골렴만 돌아오네 아니 보석이 형 존나 못하네 진짜 아니 보석이 형 존나 못하네 진짜 왜 젖지 내가 아니 이거 왜 어디 가는데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못해 이 형 사랑판단인가 이거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릴수가 있지 오 오 존나 판단인가 이거 오씨 존나 오 이거 막기만 하면은 오 오 막기만 하면 열두시까지 깨면은 이거 존나 좋은 판단인 것 같은데요 오 이거 막기만 하면 오 오 ink porque 왜 ин중형 아니 이거 뭐하냐고 이거 아우 아니 오케이 좋아 아 이거 이거 그래 여기 멀티 날리면은 괜찮지 아니 히힛 아니 영화 어떻게 된거야 이거 뭐라고? 아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왜 아 그래도 다행인게 앞마당은 안 깨져가지고 그래도 캐리어 지금 다 살려져 있어서 결국엔 토스트가 이긴다고? 5.3 더 채울 돈 없는데? 아하 아 아까전에 이거 잡고 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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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넌... 아... 넌... 아... 아 그래도 캐리어 많아서 여기까지 돌리고 있고 컨트롤만 잘하면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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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